송도 국제도시 중심부에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가 오는 2025년 문을 열 전망입니다.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일 건립 현장에서 롯데몰 송도 변경사업계획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롯데몰 송도 건립공사는 2019년 7월 연면적 22만 8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. 대규모 판매시설은 리조트형 쇼핑몰이라는 컨셉에 맞춰 백화점 몰 형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. 롯데몰 송도 사업은 건축 설계 결과물이 나오는 2022년 상반기에 경관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